내 이름은 월수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드디어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뻥이고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월수 채널의 조회수가 3억 회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으로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밤새 여러분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채널의 조회수가 20억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마음의 용기와 체력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월수라는 조각상을 깎는 망치와 정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말씀을 드리죠 예전에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이 Q&A를 해볼까 합니다 이 댓글로 오는 월수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모새 친구들 사랑한다 Thank you